윤화 찾아야 돼, 윤화! 윤화! 어, 윤화야! 아, 깜짝이야! 아, 깜짝이야! 아, 여기서 다 들리는 윤화! 윤화 목소리가 안 들리네? 혹시 윤화 소리 조금만 키워줄 수 있어요? 윤화 소리! 아, 여기 이런 게 있었구나! 윤화 소리 좀 펴주세요! 20, 20, 20, 20... 20번째 다 되네? 대박! 20번째 다 되네, 대박! 20번째 2개로 모아야 돼, 정말! 아... 20회의 자릿수가 하나도 없구나! 하하 오빠는 뭐 가지고 있는 거지? 하하 오빠는 뭐 가지고 있는 거지? 하하 형을 만났었나 보다! 하하 형을 만났었네! 대박! 대박! 하하 형을 만났었나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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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.. 어, 윤화야! 어, 윤화야! 어, 윤화야! 아, 나 닭살이 또 들었어! 아니, 박은진이 여기 있었는데 언제! 아, 진짜? 윤화야! 아, 진짜! 윤화야, 윤화야! 윤화야, 윤화야! 윤화야, 윤화야! 어? 헌터 아니야, 헌터 아니야! 너 지금 들어보니까 20의 자릿수가 2개가 필요하다고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! 아, 진짜요? 오빠가 그러네! 그러니까! 오빠가 그런가 봐! 누나, 뭐야? 아, 구경하는 거야! 누나! 사슴 한 마리, 사자 두 마리 잡아먹다가 결국 도망쳐! 아, 왜 이래! 진짜! 누나, 다른 데 갈 길 있지! 아, 윤화야! 나 이거 하나가 끝이야! 나 이거 아니면 돈 내야 돼! 언니랑 오빠 둘 다 다 뜯으려고! 뜯었습니다! 뜯었습니다! 뜯었는데? 네 뜯었는데요, 오빠? 아니, 뒤에 있는 거 주세요 뒤에 있는 거요? 네 그럼 오빠 뭐 주실 건데요? 네, 등에 있는 거 드릴게요 등에 있는 거요? 아, 진짜! 등에 있는 거 드릴게요 뭔지 모르겠는데! 와! 아, 주세요! 너무 한 거 아니에요, 진짜? 아니, 뭔데! 와! 나 고맙다! 나 갈게! 응 무사히 탈출하시길 바래요 저는 지금 또! 저도 그런 건 노릴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유나야! 네 여기서 banget 나아 chance 뭐 해 봐 내 인 Tabis 왜 아무것도 없을까? 네 감사합니다! 내가 나를 완벽한 totem